오직 피부 연구에 전념한 피부 전문가의 손에서 탄생한 참전. 감동 있는 삶이어야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저 자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런 명품이 아니면 내놓지 않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최상의 제품을 향한 열정. 참전은 다르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써본 사람은 다 좋다고 하고 나도 써보고 그렇게 느끼며 자신있게 남에게 권하는 이런 것이 명품입니다. 세계 제일의 명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참전이 이번에 일을 냈어요. 엄마들이 기초하면 참전, 참전하면 기초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전 지난 거야. 은정씨, 혜경씨 길게 얘기를 해. 참전 너무 좋죠.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Z라인은 우리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34년의 참전의 그 모든 역사와 노하우와 박사들과 모든 에너지를 24시간 쏟아 부어서 제대로 만들었다고. 세계 곳곳에 정말 에너지 터지는 재료들을 이 안에 하나하나 담았는데 오늘 솔직히 살짝 지금 가격이 나갔는데 5만 얼마죠. 그리고 참전 라인 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라인은 비싼 재료만 듬뿍듬뿍 담아서 그렇죠. SK가 아니면 이런 구성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른 홈쇼핑에서 보실 수 없는 SK만의 단독 구성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오늘 완벽하게 기초 3정을 더블로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스킨도 2병. 그리고 거기에 맞는 라인이죠. 로션도 2병. 그리고 여기에 크림까지도 2병 완벽하게 더블로 챙겨드리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시면 데이 아이크림, 나이트 아이크림까지 두 개 함께 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전하면 일명 회장님 크림이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미드나잇 스페셜 크림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거의 한 단지의 용량이기 때문에 이거 한 단지 용량 나 예전에 되게 비싸지게 샀는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다 받아가시는데요. 세상에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면 5만 5,100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SK에서 기획을 했을 때 정말 두 개월 전부터 참전하고 약속한 거죠. 참전이야. 기초 너무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에너지 포텐 터지는 거! 발라보시면 이미 스킨부터가요. 이미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 테스트, 성분 테스트 다 완료해서 드리는데 이미 스킨부터가 촉촉하게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스킨에서는 먼저 포문을 열어주는 단계여서 그 다음에 바르는 로션, 그 다음에 바르는 크림의 흡수력이 예부터가 준비 단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1차 기초 작업부터가 다르군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골조를 할 때 나무로만 골조를 짓는 거 하며 강철로 골조를 짓는 거 하며 어떻게 갖겠어요? 저는 정말 참전하며 기초공사 확실히 우리 피부의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그 첫 단계부터가 스킨부터가 주름부터 잡고 시작하자예요. 그러니까 이번 라인은 여러분 주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라고 말하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로션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두 개인데 로션도요. 주름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로션도 너무 좋은 성분들이 그득그득 들어있어서 그렇죠. 지중해에서 그 많은 미네랄 그대로 들어갔죠. 여기에 후코에단 후코에단이 대체, 후코에단이 뭐예요? 후코에단이 뭐냐면 여러분 왜 김이나 미역, 다시마 있죠? 다시마 예를 들면 우리가 인지하기 편하게 네. 다시마 같은 그 해조류에 보면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뭔가 점액질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성분 있죠. 그렇죠. 일종의 그 비슷한 성분인데 발라보시면 아 이게 정말 듬뿍듬뿍 쫀득쫀득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 주는 거에요. 이 느낌이요. 제가 지금 크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발랐을 때 느낌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뭔가 헐겁고 빠져나가는 그 부분 있죠. 피부에 그 좀 뭔가 헐겁고 빠져나가는 부분에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되게 쪼개고 쪼개서 잘 찾아 들어갔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참존의 기술라고요. 이런 성분들이 어디에 하나 날라가지 않고 오로지 내 피부에 구슬하나 숨어드니까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발랐을 때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자연의 청정의 깨끗한 야생의 에너지를 온 목에 온 주름에 온 피부에 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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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놓는 그런 느낌? 심지어 스킨도 두 병, 로션도 두 병, 크림도 두 병인데 각각 다 주름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는 주름으로 1차, 2차, 3차 막을 딱 놓아주는 거고요. 한 라인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아이크림도요. 이번에 아이크림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사실은 너무 건조해요. 그렇죠. 건조하고 바짝바짝 마르고 뭔가 부스러지는 느낌? 피부가 허얗게 들뜨는 느낌? 근데 이 아이크림을 밤에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바르시고 중간에 낮에도 바르시고 왜 화장이 어느 순간 밀리거나 들뜨거나 뭔가 왜 아이크림이 눈에서 뭔가 땡기면서 아우 나 눈가가 좀 늙어지는 것 같아. 뭐가 늘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 때 지금 제가 좀 전에 바른 거는 중간중간 화장하시면서 낮에 화장 위에 덧바르셔도 되는 데이 아이크림이고요. 나이트 아이크림은 좀 더 깊고 진하고 색깔부터가 다르죠? 조금 더 리치해서 이거는 그냥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는 거고 데이 아이크림은 화장 전에 발라주시면 화장이 굉장히 잘 받아요. 네. 정말 잘 바르면서 잘 받으면서 촉촉하고 쫀쫀한 게 진짜 눈가에서 우리가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가 근처가 여기 피지 선이 굉장히 적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표정 습관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면 또 주름이 생기고 계속 꺼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싫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 나이트 아이크림을 참 잘 바르거든요. 팔자 주름에도 여자가요. 이 정도에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에 저는 아이크림은 그냥 다 발라요. 듬뿍듬뿍 오늘 많이 주니까 많이 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눈 위에 두드리기만 하죠.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상관이 없지만 워낙 좋은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참존의 노하우고요. 팔자도 여기 있는 부분들 양쪽으로 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피부에서 먹어 들어가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 아이크림 하나만 있어도요. 이 가격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기초부터가 에너지가 포탄이 터지는 거죠. 야생의 에너지를 완전 가득 스킨, 로션 거기에 크림으로 확 한 번, 두 번, 세 번 입혔죠. 게다가 아이크림 낮에도 잡아주죠. 밤에도 잡아주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죠. 게다가 회장님 크림으로 마무리 싹! 아예 막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크림은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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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고 영양 가득이고 우리 와이프 바르게 하려고 직접 우리 회장님이 약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피부 전문가이시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성분부터가 다르고요. 되게 좋은 크림인데 정품 용량 그대로 두 통 이렇게 해서 챙겨드릴게요. 구성 살짝 짚어드리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참존이 스킨부터 주름 시작이고요. 네. 로션으로 주름 한 번 더 잡아드릴 거고요. 여기 크림도 정품 용량 그대로 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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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전 완벽하게 두 개씩 받아가시고 네. 아이크림 정말 좋죠. 아이크림 세상에 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좋아해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 아이크림과 나이트 아이크림까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드나잇 스페셜 크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시는데요. 모든 혜택을 받아보신다면 세상 얼마에? 55,100원이요. 말이 되나요? SK에서만 보실 수 있는 단독 구성이에요. 이거는 홈쇼핑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액 SK스토어에서 단독으로 단독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곳에서는 없다는 뜻이죠? 네. 여기에서 보셨을 때 선택을 하시고요.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면 55,100원입니다. 참존으로 피부 더 젊어지시고 어려지시길 바랄게요. 예뻐 보이고 싶어 for you 사랑받고 싶은 너의 달 네 옆에서 모르는 척 감춰둠 비포 액터 오 비포 비밀스런 이야기 오 비포 나를 감추고 싶어 해의 액터 너를 위한 내 모습 딸링 마 딸링 러미 저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여성의 피부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제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써본 사람은 다 좋다고 하고 나도 써보고 그렇게 느끼며 자신 있게 남에게 권하는 세계 제1의 명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참존으로 기초 라인 중에서도 정말 에너지 포텐터진을 생애 에너지가 내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지쳐있고 꺼져있는 내 피부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생기고 회계성 피부로 변신해라 정말로 목주름을 발라보세요. 진짜 기절하고요. 정말 팔자주름, 까치발주름 어머 세상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틀리고무 이게 뭐예요? 해수 있죠. 해수에도 미네랄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틀리고무 있는 미네랄 성분이나 이거를 수치를 막 비교해서 자료를 이만큼 주셨는데 이렇게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후쿠이다? 스랑스 그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그 청정지역에서 피부에 탁월한 이런 성분들을 다 세게 갖고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져온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분만의 그 참존만의 기술력으로 잘 배합을 해서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숙이. 그러니까 주름 탄력 고민이시라면 오늘 보시는 이 탑뉴스 지휘 라인으로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자고 있고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헤벌레하는 내 피부 깊숙이를 들어가서 깨워주면서 너 정신 차려 일어나 정말 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면 기초공사를 정말 참존으로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가격 보세요. SK스토어가 아니면 절대로 이 조건 못 보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1, 2, 3. If you wanna be 참조는 다른 거 안 해요 색조 안 해요 뭐 헤어시품? 바디용품? 안 해요 오로지 기초 화장품만 오로지 기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맛집의 메뉴판 보면 두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맛집인 거예요 맛이 다르죠 34년 동안 어떻게 하면 기초를 가장 땡실하게 기초만큼은 정말 참조님 최고로 만들고 싶다 그 마음으로 회장님이 약사 출신이고 피부에 대한 생체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세요 그럼요 기초하면 참조는 34년 동안 여러분 해외에서 온 브랜드도 많고요 한국에서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는 34년 동안 이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초공사만큼은 참조는이야 근데 이번 라인이요 보라색 에너지 보라색 에너지 야생의 에너지 천혜의 에너지 스킨부터가 이미 에너지 포텐 터져요 스킨부터가 이미 주름을 잡고 시작합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지금 스킨부터 일단 준비 단계 시작됐고요 여기에 로션도 두 병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크림 정말 이 시기에는 크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참조하면 크림의 명가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참 크림을 잘 만들어요 이것도 지금 두 단 신경 드리죠 얼마에요 이거 원래? 되게 비싸요 어플러스 어플러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스킨 두 개, 로션 두 개, 크림 두 개 그럼 또 아이크림도 필요하잖아요 아이크림도 좋아요 아침에 바를 수 있는 데이 아이크림 저녁에 바를 수 있는 또 나이트 아이크림도 드리고요 참조 나면 그 스페셜 크림 괜찮던데 배장님 크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단지 용기로 해서 튜브를 두 개 드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실 때 때문에 화장대 위에 기초 화장품만 싹 바꿔주셔도요 진짜 피부 왠지 막 뭔가 에너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막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34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름에 어떻게 하면 보습에 어떻게 하면 미백에 어떻게 하면 기초공사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이미 스킨을 발라보시잖아요 스킨부터가 아예 물이 막 참방참방 참방 참방 피부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너무너무 촉촉해지는 게 기절하시고요 지금은 고목나무처럼 바짝 바짝 건조해서 스킨도 안 바르시는 스킨도 안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흡수력이 다르고요 로션에서부터 그 영양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나이에는 이런 정도의 로션이 필요합니다 로션도요 여러분 로션도 정말 촉촉해요 정말 촉촉하고 어떨 때는 로션 발랐는데 내가 크림까지 발랐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미 로션이 보습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촉촉촉하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 얼굴에 광이 달라지고 윤기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 드시고요 또 한 가지 크림도 저희가 완벽하게 두 단지를 다 드리는데 지금 크림까지 완벽하게 기초 3종이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이고요 여기에 데이 아이크림과 나이트 아이크림을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나이 드는 거 다 티나 사실 여자들은요 나이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이태가 주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목이며 눈이며 여기 팔자주름 다 바르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막을 쫙 어디 도망 못 가게 막을 쫙 씌워주는 게 이게 일명 회장님 크림 회장님 크림이요 제2의 와이프 크림 와이프를 위해서 그런데 요만한 거를 그대로 용량 그대로 들고 다니기 편하시라고 두 병에 나누어 담습니다 여러분 참조는 그냥 믿고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초하면 그냥 기초 참조 참조는 기초 사라지는 브랜드 아니잖아요 그 기초 중에서도 34년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이번에 에너지 터지는 게르마늄에다가 여기 지중해 에너지 아틀리 고모에다가 후쿠에다가 오우 그 천혜의 자연에다가 그 깨끗한 아사이베리까지 그냥 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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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에서 느껴보시고 주름 기능성 주름 기능성 이미 스킨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두 개 로션 두 개 여기에 크림 두 단지 여기에 주름 기능성 아니 주름을요 여러분 스킨부터 탁탁탁탁 차고 차고 2,3,4 짝짝짝짝 올리는데 어떻게 안 좋아지겠나요 진짜? 이건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아끼지 않고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여기에 미드나이 스페셜 크림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10종 다 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모든 혜택을 받아보신다면 최종 혜택가가 5만 5천 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르는 기초로써 내 피부 달라지는 거 참존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피부 연구에 전념한 피부 전문가의 손에서 탄생한 참존으로 감동 있는 삶이어야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저 자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런 명품이 아니면 내놓지 않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최상의 제품을 향한 열정 참조는 다르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써본 사람은 다 좋다고 하고 나도 써보고 그렇게 느끼며 자신 있게 남에게 권하는 이런 것이 명품입니다 세계 제일의 명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SK스토어와의 단독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이 구석으로 못 가져가세요 기름 기능성 스킨부터 시작이죠 스킨 완벽하게 유리병이에요 그것도 1 플러스 1 여기에 주름 기능성 로션도 1 플러스 1 용량까지 봐주세요 평소에 보통 샀던 로션보다 훨씬 크죠 더 많아요 여기에 주름 기능성 크림까지 1 플러스 1 완벽하게 이미 기본으로 가져가는 스킨 로션 크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데이 아이 크림 나이트 아이 크림까지 두 개 챙겨드리고 미르나의 스페셜 크림이 빠지면 아쉽습니다 모든 혜택을 받아보신다면 5만 5,100원 부담 없는 가격에 내 피부 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참전 28년 피부과학의 결정체 G 자연의 생명력 자연의 에너지 참전의 기술력으로 탄생하다 프랑스 우회상섬에서 발견된 후콜라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 에너지 아마존 신비 열매 아사이베리 슈퍼푸드가 선사하는 활력 에너지 청정 지중의 심에서 채취한 아톨리고몽 자연에서 얻은 순수 영양 에너지 참전만의 특화 성분 아데닌 피부 에너지를 채우는 동원 피부를 위한 참전의 선택 참전만의 링클 액티브 시스템으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맑고 투명한 피부 감동 참전 G 에너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